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바이알람 딕텍션 폴트가 계속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구액에 알솔레이터가 마탱이 갔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알솔레이터를 교체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알솔레이터면 그냥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디파이어된 알솔레이터가 와가지고 저도 처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만약에 모디파이어된 파이어 딕텍션 알솔레이터를 받았다 그러면 이 영상 보고 하면 쉽게 될겁니다 우선 IS 캐비넷을 찾아가 가지고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벌써 이거 갈았습니다 이거 가는 영상은 그 다음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선 크게 보면 예전꺼는 얘가 알솔레이션 그리고 위에꺼가 리사라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런데 이제 모디파이어된 게 이 알솔레이션이랑 리사가 합쳐진 게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얘를 거쳤다가 여기 31번 32번을 거친 다음에 21번 22번 23번 24번으로 이제 나가는데 여기는 바로 1번 2번에서 들어왔다가 얘를 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바로 21번부터 24번까지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한 개만 갈아서 애매한데 나중에 저희 알솔레이터 전부 다 갈면 이제 위쪽 리사들은 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 어떻게 교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롱니트 롱니트 원래 플러그 아웃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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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러고 이제 노후 어 캔나 플러그 아웃 아웃 다음은 4.1, 4.2 머리띨게 오케이 첫 번째, 포 원 포 원, 포 투 1번은 포 1번이예요 1번은 포 1번이예요 1번은 포 1번이예요 포 2번은 2번이예요 포 2번이예요 자, 2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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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예요 1번이예요 2번이예요 25 22 23, 13, 13 24, 25, 25, 25, 26, 26, 27 25, 23, 27, 27, 28 25, 32, 23, 29 30, 33, 28 35, wide louis